지금 어때요? 좋습니다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습니다 어땠어요? 맛있었지 그래요? 그렇죠 MC 마음에 드세요? 마음에 듭니다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? 얼굴이 마음에 듭니다 진짜요? 모든 게 마음에 들죠 식사는 하셨나요? 오늘 아침에 먹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? 아 추운 것 같은데? 얼마나요? 아니요 정말요? 근데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안 추는데요? 패딩 입어서 그런가? 방어 잘 성공했어 방어 성공 책 많이 읽으세요? 많이 읽습니다 원인도 광택에서 외모 1위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외모 1위입니다 왜요? 잘생겼기 때문이죠 잘생겼어요? 정말 잘생겼습니다 오야 멤버들 세나 근데 이거 1호 안 끝나겠는데? 너무 잘하는데? 패딩 입어서 그런가? 어? 제 질문 하긴 했어요 아 그렇네 의무문인가? 아니 패딩 입어서 그런가 느낌이야 그런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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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뷔씨 MC 진행이 마음에 드세요?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어떻게 저는 어떤 거 같나요? 너무 잘생긴 거 같습니다 아 갑자기 잘생긴 게 왜 나와요? 흑력 나오죠? 어? 나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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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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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옵니다 아 이거 바꾸면 뭐 해요?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냥 나오죠? 저희 가 RM씨 제가 월드 와이드 핸셈 인정하십니까? 매우 인정합니다 어떻게 제 외모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? 일단 눈이 정말 초록초록 빛나십니다 지민 씨 왜 물어보시죠? 아직 아무것도 안 물어봤네요 왜 물어보시죠? 왜 물어보시죠?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야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정국 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?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들어가는다 이름이 뭐죠? 김남준입니다 왜죠? 김남준이라고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어요 정말 잘 지어주셨어요? 난 아버지 아주신 줄 알았지 윤기 씨 네? 네? 이 팀에서 저 혼자 살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직 호석 씨한테 말을 안 걸었었죠? 그렇습니다 왜 안 걸었겠어요? 왜 안 걸었겠어요? 왜 안 걸었죠? 유- 우리 컴퓨터를 날리고 우리는 웃음을 취하고 있어요 너 표정 못 봤지? 왜 안 그러셨어요? 뭐 또에 안 그러셨어요? indianlys ordering